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저밑가경입니다.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민영아 거짓 선동을 멈추기는커녕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영아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송영길 후보는 민영아를 막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민영아를 무슨 수로 금지하고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여객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축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서울용 코인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서울시민에게 코인 100만 원을 주면 2, 3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다단계 영업의 언어입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이은 공공주도 코인 발행의 저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세상을 쏘기려다가 실패하니 이제는 세상이 자신을 쏘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통계 다 틀렸다고 했고 김민석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여론조사 회사의 자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언증 선거운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어론을 쓸수록 정치는 희화화되고 국민의 정치 혐오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국민 앞에서는 약속다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